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설정해주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우리 구독자 여러분 세 분께 맛있는 꽃돼지 도시상 갓김치를 드려요 오늘 먹을 것은 이건데 비빔밥이에요 여러분 맛있겠지 여러분? 비빔밥 음 요즘 음? 음 개맛있네 음 뜨거워 음 뜨거워 비빔밥은 그죠? 음 그리고 비빔밥은 새뵈에 먹어야지 새뵈 아우 맛있구만 넣어뒀다 곰곰 떡볶이 간 조절 진짜 고추장 잘 했다나 근데 앞접시 가져올게 앞접시 가져왔어 불편해서 앞접시 가져올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맛있어 비빔밥 사랑이야 비빔밥 맛있어 비빔밥 너무 맛있어 나나나 나나나 내비빔밥 삼겹살 삼겹살 비빔밥이랑 오돌뼈가 있네 삼겹살 맵다 근데 잠깐만요 삼겹살 내 사랑인데 음 아껴 먹겠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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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고야 음 음 음 맛있어 아우 음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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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고기 품은 비빔밥이거든? 텐이름인가? 맛있네? 새벽에 비빔밥이다 내 밥 아까워 안기면 안 돼 내 밥들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마지막에 긁어먹는 방법이 있어 싹싹 긁어줘야 돼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